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날씨 예보분석관 이필우입니다. 내일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전남권과 경상권에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청권 남부와 전북 전남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도 내일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2도, 서울과 대구 14도, 광주와 부산 15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 21도, 광주 22도,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 26도로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낮았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와 현재 진행 중인 강수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현재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저기압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일부 경상권, 제주도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개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예상에 바다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해상의 바다안개가 밤사이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남 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내린 비로 인해 지면이 습한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도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낮은 구름대가 머무르는 강원 산지에도 내일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 강수 전망입니다. 우선 소나기인데요. 동해 북부 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 자리 잡는 고기압 사이에서 대기 하층의 북서풍과 북동풍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렴하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는 전남 동부와 경상권 내륙은 대기도 불안정해지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동해 북부 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으로부터 보라색으로 표현된 상대적으로 찬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찬 동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을 지나면서 낮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태백산맥과 만나 수렴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하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저녁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늦은 밤에 전남 동부와 경상권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과 기압골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있는데요.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와 제주도 북부 앞바다는 오늘 밤까지 그 밖의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역은 내일 새벽까지 풍랑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밤사이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면서 풍랑특보가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그리고 바다 안개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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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